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단은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창녀의 아들로 그의 아버지는 길르앗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입단은 그의 형제들에게서 도망쳐서 도둑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입단은 그곳에서 건달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렇게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자 길르앗의 장로들은 도둑 땅으로 입단을 데려갔습니다. 그러자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이 어렵게 됐다고 나를 찾아오는 겁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족속과 싸워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당신은 우리 모든 길르앗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입니다.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다시 돌아가 암몬 족속과 싸우고 또한 여왁께서 내게 그들을 넘겨주신다면 내가 당신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겁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여왁께서 우리 사회의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이 말한 대로 꼭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과 함께 갔고 백성들은 그를 자기들의 우두머리로 대장으로 세웠습니다. 미스바에서 입다는 여왁 앞에서 자기의 모든 말을 구했습니다. 아멘 시험 기간인데도 사실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아까 올라오기 전에 되게 감사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원래 축복 잘 안 하는데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시험 잘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잘 봐서 그 잘 본 성적으로 기쁘게 아우리씨까지 잘 갔다 와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인생 가운데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안 나온 친구들도 잘 봤으면 좋겠어요. 더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나오는 친구들은. 지난주에 이어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2주 동안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상처를 넘어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뽀뽀 물고기라는 동화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뽀뽀 물고기. 유치원 선생님들은 조금 알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는 이야기일 거예요. 깊은 바닷속에 입이 삐죽 튀어나온 물고기, 삐죽이가 살았습니다. 입이 튀어나와서 이름이 삐죽인데요. 삐죽이의 얼굴은 항상 찡그린 표정이었고 항상 우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삐죽이는 자기의 삐죽 튀어나온 입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입에 우울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나는 우울해. 나는 우울해. 그렇게 우울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아름다운 진주를 품은 조개 아가씨가 삐죽이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삐죽씨는 왜 항상 우울하게 계세요? 그러자 삐죽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입이 삐죽 나와서 웃을 수가 없거든요. 삐죽이가 우울하게 대답합니다. 지나가는 해파리 아줌마가 그런 삐죽이를 보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삐죽씨 제발 얼굴 좀 찌푸리지 말아요. 삐죽이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입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입이 삐죽 튀어나와서 찡그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삐죽이는 그렇게 시무룩하게 대답합니다. 그때 옆을 지나가던 문어 친구가 삐죽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을 삐죽 내민 네 얼굴은 너무나 우울하게 생겼어. 그러자 삐죽이는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내가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하라고. 나는 내 얼굴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싶어. 라고 삐죽이는 속이 상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라지죠. 나는 입이 튀어나온 물고기. 못생긴 내가 정말 싫어. 못생긴 내가 너무 싫어. 나는 우울해. 나는 우울해.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일이라고 하기에는 여러분이 또 상처를 받을 것 같고 직업이라고 하기에도 여러분이 좀 이상함을 느낄 것 같아서 뭐라고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렵지만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관계들을 맺게 됩니다. 정말 세상에는요.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활 패턴들을 가지고 있고요.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려고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하죠. 성격별로 사람들을 나누기 위해서 MBTI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요. 또 행동으로 사람을 나누기 위해서 디스크라는 어떤 검사 방법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비슷한 유형으로 사람을 나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요. 제 나름대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분류를 합니다. 저는 뭐 어떤 방법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 분류의 기준은 이건데요. 바로 상처입니다. 상처.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이런 상처가 있어요. 라는 말입니다.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한 번도 안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 이 상처라는 단어.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약간 분류를 할 때 이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리 분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아픔이 있고 제가 이러한 상처가 있습니다. 라는 말.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어김없이 돌아오는 대답이 이런 겁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왜 어려움이 있었냐고 물어보면 이러이러한 제가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자신의 아픔들과 상처들을 공유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찾아보기 어렵지 않게 되죠. 앞에서 말씀드린 이 삐죽이. 이 삐죽이는요. 자기 상처에 집중하는 물고기였습니다. 친구들이 건네는 모든 말들에 난 이러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대꾸하는 모습들. 특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모. 그런 외모 때문에 외모가 주는 상처에 집중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우울하게 만들어가는 이 삐죽이의 모습. 웃을 수 없는 것도 자기 외모 때문이고 우울해 보이는 것도 자기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해버리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 사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다라는 사람은요.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잠깐 이야기해보면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에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막 좀 띄워주세요. 길루앗 사람 입다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창녀의 아들로 그의 아버지는 길루앗이었습니다. 2절 길루앗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들을 낳아주었는데 그들은 어른이 되고 난 후 입다를 쫓아내며 말했습니다.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기에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 그리하여 입다는 그의 형제들에게서 도망쳐서 돕당에 살게 됐습니다. 입다는 그곳에서 건달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습니다. 아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의 어머니는 창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길루앗의 본처에게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 창녀에게서 얻은 아들이 바로 이 입다라는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집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본처의 수생은 아니었지만 장자였던 입다는요. 아버지의 재산의 두 몫을 가질 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명기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들에게 쫓겨납니다. 무일푼으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3절 말씀. 게다가 그는 자기가 살던 터전에서 살 수 있는 권한조차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돕당이라는 변경. 전쟁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입다의 상황을 오늘날의 상담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변화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입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이름이 입다라고 합니다. 저는 입다고요. 직업은 무직이고 백수입니다. 잘하는 건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딴 건 모르겠는데 저는 좀 주먹을 쓸 줄 압니다. 그래서 도비라는 땅에 제가 도비라는 땅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저를 동네 양아치로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건달입니다. 건달. 주먹을 쓰는 건달. 왜 당신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일 것 같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정실부인이 아니라 첩이었고 첩인 것도 모잘라서 창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유각해서 만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저를 쫓아냈고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정말 전쟁이 가득한 입당에서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건달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건달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오늘의 우리들의 나눈과 사실 조금 비슷한 맥락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처해 있는 상황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들이나 슬픔들을 과거의 어떤 문제로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들과 입다의 모습은 너무나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 입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상처받은 채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었다라는 말이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입다라는 사람은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당시에 제 소견에 오른 대로 모든 것을 각자의 마음대로 행하던 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리더 바로 그 리더인 사사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이 입다라는 사람이었어요. 상처투성이였지만 12명의 사사 중 한 명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무리들의 리더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도 우리와 같이 상처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과거 때문에 오늘 한 발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시에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다른 민족들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 이유는요. 우상 숭배.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던 하나님이 야일이 죽자마자 또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또 블레셋과 암몬이라는 족속들을 통해 그들을 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무려 18년 동안. 18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괴롭히는 것으로 모잘라서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을 정복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길르앗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자신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미스바, 길르앗 앞에 있는 미스바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군인들은 있는데 리더가 없는 거예요. 군인들은 모아놨는데 그 군인들을 데리고 갈 리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급하게 그 자리를 맡아줄 사람이 입다라는 사람이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바로 그 입다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게 오늘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자 길르앗의 장로들은 돕당으로 입다를 데리러 갔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창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사생활하고 내쫓았던 입다를 장로들이 앞장서서 그를 데리러 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입다가 필요해서 입다를 데려가려고 찾아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은 어렵게 됐다고 나를 찾아오는 겁니까? 보통의 반응이 바로 이 입다라는 사람이 입에서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쫓아낼 땐 언제고 다시 필요하니까 나를 찾아왔느냐 이 마음이 보통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입다의 특별함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아마 만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욕을 했을지도 모르고요. 또는 그들에게 굴종적인 것을 강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내쫓은 형제들 내 어머니를 욕한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 그 복수심 때문에 쳐다보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입다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구절 말씀 시작 입다가 길러야세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다시 돌아가 안문족속과 싸우고 또한 여호와께서 내게 그들을 넘겨주신다면 내가 당신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겁니까? 아멘 입다의 요구는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 여호와가 그 일을 행하신다면 바로 이게 입다의 조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가 있죠. 바로 상처를 뛰어넘을 때 축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처에 집중하며 사는 인생들은요 모든 것이 부정적입니다. 상처 때문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상처에 얽매여서 과거와 지금만을 바라보며 삽니다. 나는 입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우울한 게 생긴 거야. 나는 입이 튀어나와서 항상 찡그리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나는 이러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요 그것을 넘어가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는요 자꾸 어제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자꾸 어제의 아픔, 어제의 상처, 어제 있었던 일들 때문에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은 미해결된 어제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어제의 아픔 때문에 오늘을 힘들게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 창조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창조된 목적은요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우리를 자꾸 어제라는 시간에 묶으려고 합니다. 어제 너 이런 일을 당했잖아. 어제 너 이런 아픔이 생겼잖아. 어제 너를 이렇게 누가 힘들게 했잖아. 그러니까 오늘 너는 그 친구를 미워해야 돼. 오늘 너는 그 친구를 아프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우리를 어제라는 시간에 묶으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넘어가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입다에겐 상처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창렬하고 욕하던 상처. 모든 사람들이 입다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창녀의 자식. 또 살던 곳에서 쫓겨납니다. 어떻게 너같이 더러운 피가 우리 집에서 살 수 있어. 형제들이 그를 쫓아 냅니다. 먹고 살만한 것들을 좀 주고 쫓아내면 괜찮은데 아무것도 주고 쫓아내지 않습니다. 사고를 친 당사자, 아버지. 아버지도 자기의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혼자 살아야 합니다. 낯선 곳에서, 외진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7절 말씀처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니, 버릴 때는 언제고? 필요하니까 나를 찾아옵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상처투성이었던 입다의 마음 이 입다의 마음 사실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입다의 마음이지만요. 여러분, 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한 분이 더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본문 바로 앞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사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를 구해주지 않겠다. 아멘. 이 이야기를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입다와 마찬가지의 말. 똑같은 말입니다. 정말 나를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나에게 살려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놓고 이제 와서 나에게 살려달라고 하느냐?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구해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민족들의 손에서 지금까지 건져내온 이스라엘. 애굽이 쳐들어올 때도 보호하셨고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도 지키셨고 블레셋의 전투 가운데서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해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분노라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마음이 분노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상처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상처를 받고 계십니다. 매번 구해주고 도와주고 살려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자꾸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의 뒤통수를 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가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처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닙니다. 동물들도 상처를 받습니다. 반려견, 반려묘, 여러 동물들을 키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학대하고 버리고 또 그렇게 그 동물들을 못되게 대하면 동물들은요 특이 반응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게 다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상처에서 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처를 받는 분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지만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상처투성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사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상처를 주었습니까? 배신이 일상인 시대였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주면 모른다고 하고 다른 신이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필요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걸 서슴치 않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요 절규하고 계십니다. 내 상처.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절규하시지만 하나님은 절대 어제의 상처에 머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상처가 그분을 과거에 머물게 하지 못하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하나님은요 뒤끝 있게 행동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상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왜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넘어서 그 사람의 내일에 집중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을 자기들 가운데 있던 이방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내가 너희를 지켜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의 앞길이 너무나 슬프고 그들의 앞길이 너무나 힘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슬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결국 내일을 바라보셨죠. 다시금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 사사가 누굽니까? 입다라는 사사예요. 상처를 통해 받은 마음을 상처받은 사람을 통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 마음에 있는 상처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입다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알았죠. 상처에 머물러 있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어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상처에 십작하면 내일이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넘어가야 오늘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입다는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길라세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정말로 내가 다시 돌아가 암몬 족속과 싸우고 또한 여호와께서 내게 그들을 넘겨주신다면 내가 당신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겁니까? 아멘.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면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세워주신다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일을 보고 여러분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제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말이 입다의 입에서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입다의 신앙을 본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 것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추건합니다. 여러분 어제에서 나와서 내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하늘대학구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해요. 지금 이 순간을 넘어가겠다는 의지 나에게 함부로 대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겠다는 의지 그 의지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상처의 이야기가 많을까요? 사실 회사 생활을 제가 회사 생활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아 나 상사한테 상처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정말 못된 상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나 상사한테 상처받았어 회사 못 다니겠어 이런 말 한 사람을 저는 정말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왜 그렇게 상처가 많은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행동 하나에 상처받고 그냥 상황에 상처받고 분위기에 상처받고 정말 상처만 받고 마음이 갈갈이 찢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겠다. 그런데 이곳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상처 주는 초장과 상처 가득한 가시밭의 들판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피하고 도망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뒤로 돌아가서 이 사람은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게 또한 상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묶여 있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묶여 있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묶여 있으면 나아가지 못합니다. 상처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회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앞 함께 어떻게 앞을 보고 나아가느냐가 말씀으로 서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 명확한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면 특별히 관계 안에서의 옳고 그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정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죠. 저도 또한 그렇습니다. 나를 거슬리게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 들 때마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저도 마음의 불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 부분을 상화를 받는다고 해서 관계가 풀리지 않습니다. 너 나한테 왜 그렇게 했어? 너 나한테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말해봤자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목사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사실 조금 화가 납니다. 아니 나이도 정말 새카맣게 어린 친구가 나한테 네가 목사야라고 말하는 게 정상적인 건가? 생각해보면 전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그 친구하고 백날 싸워봤자 관계의 문제의 진전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내가 사과를 받게 되고 그래 그 문제는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넘어가도요 여러분 결정적으로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또 화가 나면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것이 관계를 좋게 하는 것입니까? 나도 변하지 않고 남이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수평선을 이뤄가면서 관계 회복을 바라는 게 과연 옳은 겁니까? 말씀은 절대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입다는요 다른 이들의 변화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야 너희들 나한테 잘못했잖아. 찾아와서 나한테 사과해. 야 너희들 우리 엄마를 욕했잖아. 찾아와서 나하고 엄마에게 사과해. 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입다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창녀입니다. 그렇게 태어나 보니까 형제들하고 핏줄이 다르다라고 정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하지만요 입다는 그것을 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논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에 묶여 있어봤자 내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입다와 똑같은 입장 가운데 서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잘 알고 계시죠?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종살이도 하고요. 감옥에도 갇혀보고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예뻐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상처입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요셉을 다른 땅의 미리한 백성에게 팔게 되죠. 하지만 요셉은 그 일에 대한 사과를 형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 라고 요셉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새롭게 앞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 지난 날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 그 의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의지만으로는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왜? 상처는 그냥 약간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문득문득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해결해보려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 상처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상처를 우리의 의지와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통해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상처는요. 내 의지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상처라는 것은요. 그것을 극복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비로소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상처에 대한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처를 치료하고자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중보자, 화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죄로 멀어진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의 화해자, 중보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화평의 증거자로, 막힌 담을 허무실, 그 허무시는 역할을 맡은 자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지난 날의 상처를 뛰어넘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위로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믿음이야말로 상처를 극복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상처의 극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입니다. 마음을 되돌릴 때 필요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마음을 극복할 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상처는 우리의 연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도우심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는 우리가 연약해서 받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의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마음에 찾아오시면요. 상처는 우리의 능력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요.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상처를 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온 게 어머니 하나님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어머니는 모든 걸 품어주는 존재. 그래서 나온 게 어머니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영이라는 겁니다. 투영. 아버지라는 존재. 내가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또 다른 아버지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투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연약함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 문제가 전혀 반대의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나의 새로운 아버지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귀하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우리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이 나의 상처가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상처를 이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처는요. 극복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마음에 절대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당시 유대의 풍습에 따르면요. 라비를 자신의 선생을 부정하는 사람은요.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만큼 두려웠습니다. 그만큼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너무 부끄럽고 그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던 상처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는요. 갈릴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냥 갈릴리로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 보려는 마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자 베드로는 어떻게 바뀝니까? 변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과거의 상처를 뛰어넘어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양을 먹일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라면 저는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부정한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의 양을 저에게 맡기십니까? 라고 과거에 머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베드로는요. 내일을 향한 한 걸음을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처가 축복이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삿개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삿개오.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인데요. 삿개오 어떤 사람입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이 삿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세리. 욕먹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요. 그런 상처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의 놀림감이 되었던 모든 과거를 이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있다라면 자신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여러분 삿개오는요. 초대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지난 날 자기를 멸시하고 정말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뒤로한 채 삿개오는 초대교회의 리더로 세워져요. 그 계기가 어디에서 나오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에 상처를 뛰어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자리 가운데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아픔이 있어서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이 우리의 방어막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방어막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가야 될 말인 줄로 믿습니다. 난 이런 상처가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도우시면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를 넘어 예수님과 나아갈 때 상처는 아픔이 아니라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울해하며 살아가던 삐죽이에게 반짝반짝 물고기가 나타납니다. 이 반짝반짝 빛나는 물고기가 다가왔는데요. 모두가 처음 보는 물고기였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삐죽이에게 다가오더니 삐죽이의 입에 쪽하고 뽀뽀를 하는 겁니다. 삐죽이는요. 화들짝 놀랐어요. 한 번도 이런 대접을 받아온 적도 없고 누가 나에게 찾아와서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너는 왜 그렇게 우울하게 살아? 라고만 이야기했는데 너무나 반짝반짝 빛나는 물고기가 다가와서 자기 볼에 입을 맞춰주는 이 순간이 삐죽이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삐죽이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나는 뽀뽀 물고기야. 내 입이 삐죽 튀어나온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물고기들에게 뽀뽀해 주기 위함이었어. 그 순간부터 삐죽이는요. 행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뽀뽀하는 물고기.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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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는 조개 아가씨에게 뽀뽀하고요. 지나가는 오징어 아저씨에게 뽀뽀하고요. 지나가는 해파리 아저씨에게, 아줌마에게 뽀뽀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삐죽이가 계속해서 상처만 생각하고 있다라면 이 반짝반짝 물고기가 삐죽이에게 뽀뽀를 했을 때 자기를 놀리는 것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상처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에게 절대 내일은 열리지 않습니다. 상처만 묵상하고 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의 평화는 절대로 찾아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짝반짝 물고기를 만나서 길을 발견했던 이 삐죽이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만나 그 상처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제자리 걸음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상처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과거를 묶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내일을 아름답게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 입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여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처를 여실 힘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에 묶이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관객 가운데 과거에 대한 앙금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사람들 혹은 나와 어떤 문제로 인하여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다라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과 이뤄갈 아름다운 내일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우리 하늘대학구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열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믿음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마음에 상처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의 앙금들과 해결하지 못한 마음들을 품어왔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처에 묶이다 보니 내 마음에 평화가 없고 상처에 묶이다 보니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어렵고 상처에 묶이다 보니 나에게 대하는 모든 행동들과 태도들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려워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순간까지 흘러갔던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어 있겠습니까? 아버지 과거에 얽매어 있으면 내일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상처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상처에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 상처를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의 막힌담을 그의 육체로 허무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이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인생으로 세워 주시옵시며 과거에 얽매어서 마음이 좌절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내일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생각지도 않을 것이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내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 믿음을 구하면서 어제 묶인 인생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내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모르시고 통상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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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